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옥스 보일러 설치를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. 전옥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 보일러보다 약 79%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입니다. 군은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사업을 신청받아 총 71대를 보급했고 추가로 127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일반 가구는 대당 20만원, 저소득층은 60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. 전옥스 보일러 사업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